눈에 떴더니 벌써 3시가 넘은 시간 어떻게 할 게 있으면 일찍 일어났겠지 애매하게 이러면 먼저 TV를 틀고 몇 개 안 되는 방자 하나씩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혼자가 편안한 날이 좋아 약속도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한 낮에 달처럼 희미하게 거릴 두고파 혼자가 편안한 날이 좋아 약속도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한 낮에 달처럼 희미하게 거릴 두고파 100년 대중 한 번 나가볼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난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 밖에 나가면 그냥 죽기만 해 혼자 다 편한 마음을 내리죠 약속도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한낮의 달처럼 미미하게 거를 두고 싶어 혼자 다 편한 마음을 내리죠 약속도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한낮의 달처럼 미미하게 거를 두고 싶어 한낮의 달처럼 미미하게 거를 두고 싶어 한낮의 달처럼 미미하게 거를 두고 싶어 눈을 떴더니 벌써 3시가 넘은 시간 어떻게 할 게 있으면 일찍 일어났겠지만 애매하게 일어나 먼저 TV를 틀고 몇 개 안 되는 문자 하나씩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.